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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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죠 이거? ㄷㄷ 와 역가드 와 나이 있습니다 나라 나와라 아니 룩이 왜 이런가요 정말 저 이런 룩 하는 분들 보면 저랑 좀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러쉬캐시도 그렇고 항상 일부러 상대방을 조금 주질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 아 이렇게요 이 룩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충신이 있나봐요 정신은 뭐 크게 뽑힌 줄 알았고 미캉발 또 미캉발인가요? 기다렸어요 상대가 앉을 거라고 예상 없죠 와 스파식 수액을 표출하면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공기기 때문에 공기가 공기 떴냐 S라인 대 소버라니 하지만 달라진 소버입니다 스파식 수액이 뭐지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밀어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 맞았어요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승부조작 아니겠죠? 이거 왜 다 맞았지? 이거 왜 다 맞았지? 하나 긁어주고 긁어주고 또 긁어주고 와 이런 미친척 플레이 안팔이라도 가능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미친척 6번 긁다가 비살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날아갑니다 어 이번엔 용체가 나왔어요 와 벽걸이 완벽하게 되는 S라인 와 스파식 파웨 그렇지만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죠 야나부 어 향품 어제 장풍 파웨을 또 해줬거든요 X라인 형체가 X라인식 장풍 파웨이 어제 있었어요 어 우와 이거 뒤로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많이 보는 중인데 그 팀오팝 승이 뭐가 더 여친 아닙니까? 이름이 뭐라 마리였나 메리였나 어 뒤잡 걸려주고 으 다 걸린 헤어 헤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일어나면 확정이죠 아 더런더럭 네 소모하시면 돼요 와 직캠 직캠 잘해주면서 S라인 선수 1점 따라갑니다 기본 패턴 아 이거 백데이터 쓰면 맞지 않는 건데 아 현명 X라인 중간 위험해 죽습니다 크림이 거의 제일 다시 받았는데 현명이라면 폰을 없어주면 거의 중간가 헤어 여기서 패턴을 잘 질러주면서 S라인 6번 캐릭터들의 만남이에요 네 3번 신캐릭 맞구요 LH캐릭 아닙니다 오 높은 경 높은 경 높은 방치기 높은 방치기 높은 방치기 두 번 몇 반까지 되는 이게 게임이가 잠깐만요 아 오는데 내가 다 오 너무 좋네 와 비킬고 심리가 걸렸죠 여기서 이제 박덕두크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미친 척 해줘야 돼요 게임을 해 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더 미친 듯이 완벽하게 예산되어 있던 DLC로 자 무비타임 레이지 무비타임 어 그런 저기 무서운 발언이 되겠네요 와 이 컨셉 벌써 처음 봤어요 와 그까지 갈뻔 했고요 이게 뭐죠? 저게 다 개선돼 와우 와우 여기서 가나의 웨이스라인 아 동수 레이지 맞죠? 우와 짬발? 우와 넘어갔어 짬발 아 동수 오 아 동수 오 아 동수 아 동수 아 동수 오 이걸 역전하나요? 웨이스라인 와 동수 와 동수 잘살리고 10리 오 기사야 완벽했죠 랩 와.. 딱딱하나 이제 앞경 이렇게 들어가다가 앞경만 넣어도 아 이렇게 되면.. 이렇게 되면..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